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공 한세훈입니다. 지방공무원 7급 행정법 해설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7급 시험에서 행정법은 반드시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이 됐어요. 지금 영어도 없고, 그리고 한국사도 대신 대체되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것은 국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행정학 혹은 선택감으로서 경제학이라든지 혹은 지방자치론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국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무슨 고유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지역적인 출제는 좀 지향하는 지금 추세에 있고 오히려 독케이저도 출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데서 성적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럼 행정법이 공부 열심히 한 수험생한테 유리한 과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행정법 문제가 어땠냐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난도 조절에 성공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정법 총론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쉬웠고 행정법 강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문 위주로만 출제를 했고 뭐 행정학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학도 좀 출제가 좀 지역적이었다고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수험생이나 그렇지 않은 수험생이나 운에 좀 갈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운이 좀 좋아가지고 찍었는데 그 문제 맞았어. 그러면 점수가 좀 올라가가지고 합격하는 거고 운이 좀 나빠가지고 둘 중 하나를 찍었는데 틀렸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매우 뭐 사실 이런 시험은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을 결정하는 게 운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보다는 그래도 실력적으로 난도 높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을 가르는 게 좀 더 저는 지향할 바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험은 저는 그랬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해설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엔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총론은 다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설을 했고요. 강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개 정도는 틀릴 수가 있는데 하나까지 줄일 수 있었다면 매우 선방했다. 95점 이상 좀 넘어줘야 어떻게 보면 커트라인 넘기가 좋잖아요. 행정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뭐 무조건 95점 이상 맞았어야 됩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아무튼 조금 애매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번 갈게요. 제가 해설을 할 때는 항상 먼저 답을 먼저 얘기를 하고 쭉 해설을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4번이에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쉽게 출제했습니다. 4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단 여기까지 맞습니까? 맞죠.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일반적 규정 없잖아요. 민법상 비지니 의사 표시 무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가 않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질문이죠. 그런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자가 공무원인데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사직서를 던졌어요. 관할 행정청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 민법 같으면 A가 표시하는 의사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럼 무효라고 보지만 그러한 법리를 행정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 안정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기본이잖아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란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그렇죠. 그에 따른 행정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가 있어야지만 공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상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수리 행위에 신고필증 따위는 필요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죠.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든 수리를 요하지 않던 신고필증은 공법상 효과의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3번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 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업허가자 변경이라는 그렇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간단하죠. 갑에서 을로 사업이 양도되는데 을이 관할 행정청 병한테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이 신고에 대해서 수리가 있게 되면 원래 허가자의 지위가 갑한테 있었는데 을한테 이전하잖아요. 기본이다. 자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죠. 자 2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었고 자 2번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자 위임도 없이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킬 수 있는 처분 요건을 규정하면 돼요. 불형이? 안 되죠. 불형은 행정입법이고 이렇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려면 수권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임이 없는데 감히 불형 따위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외적 구성력이 없다. 즉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렇죠. 그럼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위법 적법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위법 적법이 뭡니까? 법에 적합하다. 법에 위반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형은 법규성이 인정될 수가 없다. 여기서 만큼은. 그렇죠. 대외적 구성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형보다도 상위 규범을 가지고 위법 적법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불형에서 정한 요건은 아니죠. 기본이다. 맥스다. 정답 2번이었죠. 무난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느 시행령의 규정에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의 입법 취지 연역. 자, 보세요. 여러분 시행령이요. 법에 저촉되는지 만약에 여러분 저촉된다면 이 시행령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건데 그 무효가 되는지가 명백하지가 않대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입법도 행정기관이 만드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무효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법 취지 연역 종합적으로 살펴가지고 모법에 합치된다고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렇죠.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 딱 끊으시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량권 행사의 준칙. 즉, 내용은 행정규칙. 그렇지만 그 형식은 법규명령. 그렇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우리 판례가 그 담고 있는 그릇이 부령이라면 행정규칙으로 간다. 담고 있는 그릇이 대통령령이라면 법규명령으로 간다. 자, 담고 있는 그릇이 부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 보죠. 행정규칙에 따라서 위법적 법을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당의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행정규칙에 따랐다고 해서 적법하고 행정규칙에 위반됐다고 해서 위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다. 자,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겨려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재량 영역에서 행정규칙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데 재량 영역에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행정규칙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이걸 존중하는 것이 맞겠죠. 법은 아니지만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왜요? 행정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행정 전문가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이걸 계무시하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우 평이한 질문이다. 자, 2번까지는 틀릴 거 없어요. 자, 3번.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경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은 뭐예요? 한국마사회 공기업이다. 공기업에서 조교사 기수면허는요. 공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입니다. 사기업 근로자들도 징계 처분 같은 거 받거든요. 불이익 처분 받거든요. 그거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X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 조교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법관계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공법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처분되는 건 아니고 이 재임임용 거부의 취지, 임용기간의 만료의 통지 이거는 법의 근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공부하는 것이 암기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 판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성 있다. 자,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이 법을 통해서 공권력 행사를 한다. 처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개념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조라는 뜻이에요. 자, 국가공무원법상 당연 퇴직의 인사반령 이거는 처분이 없어요. 법 가지고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행하는 법 집행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아니잖아요. 법 자체 효과인데 아니잖아요. 처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X 확약, 뭐 이거는 너무 쉽다. X 처분성 없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 자,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쟁점을 공부하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공무수탁 사인이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과세관청이 야, 너 왜 원천징수 10억만 해왔냐 20억 해왔어야지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좀 더 징수해왔어야지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처분 된대잖아요. 쉽다. 그렇죠. 정답은 니은, 미음이 되겠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어야 돼요. 자, 문사. 우리가 여러분, 지방직 같은 경우 국가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7급 수험생들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관 법률상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자,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면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일부 취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죠? 기속적 영역이라면 일부 취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부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자,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거죠. 기속적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최대한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취소가 이와 같이 가능하다면 일부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아니죠. 일부 취소해야죠. 그렇죠. 정답 3번이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 받은 것 자체가 그렇죠. 원래 우리가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논의할 때는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열심히 따져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빡세게 따질 필요가 없다. 그냥 신청했고 거절했으면 그냥 거부 처분이다. 라고 봐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왜? 신청권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민한테 알 권리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권은 당연히 있다고 전제 깔고 갔잖아요. 그런데 뭐 타러 한 번 더 생각합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는 그렇죠.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된 그렇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재판 결과 그렇죠. 공정성과 관련된 위험성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그렇죠.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자, 그건 오바다. 그렇죠. 여기까지다. 그렇죠. 자, 왜 이렇게 제한 해석합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를 넓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좁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좁게 해석하는 게 좋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는 거죠. 자,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정보 공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공개 기관은요.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라고 알려줘야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개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쉽다. 여기까지 문제 없다. 자, 5번.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자, 새로운 법령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행위시법주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실관계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법령이 딱 이때 만들어졌어요. 법은요. 장례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특별한 행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됐대요. 종결됐대요. 자, 법이 이렇게 원칙적으로 과거로 갈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진정소급 금지의 원칙.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너무 기본이다. 4번이 옳다. 그렇죠. 자, 1번.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자, 철회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자가 있어서 철회하는 거예요. 아니다.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 적법해도 철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행정기본법에 나오잖아요. 기속행위의 경우에 이렇게 행정의 자동화 결정을 할 수 있고 재량이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틀렸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요. 신청당시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처분이 나올 당시. 그렇죠. 신청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축허가시가 중요한 거지 건축허가 신청시가 뭐가 중요합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 여부에 대해서 심리해가지고 아, 되겠다 싶으면 기한서 싹싹싹싹 작성해가지고 올리면 기관장이 딱 도장 찢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신청 당시에 법령 등에 따른다. 아니다. 자, 제가 보통은 파란색을 틀렸다고 하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됐어요. 자, 6번입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와 자, 도시관리계획은 대표적인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렇죠. 처분성이 있다 이거예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져야 한다. 자,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자,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네요.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계획이나 처분해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다 최신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최신판례를 몰랐어도 나머지 지문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이걸 최신판례를 몰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정답 1번이었다. 자, 2번 구토시계획법상 행정청이 정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자,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아무런 교륙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이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형량의 해, 흠, 오 오형량이잖아요. 오형량의 경우에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상의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 다른 자도 아니고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라면 자, 이런 사람은 신청권이 있다고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었죠. 자,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자, 이런 자는 자,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류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라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한 계획변경 청구권은 없지만 이렇게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다. 왜? 여기에 대해서 계획변경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 자가 이 계획변경 이후에 원하는 요구할 수 있는 법에서 신청권이 있는 그러한 신청 자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제적으로 행정계획을 변경시켜줄 수 있게끔 지금 이러한 신청권을 인정해준다는 판례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었다. 자, 문제 7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다들 쉽게 풀 수 있었다. 2번. 행정예고기관은 예고의 성격을 고려해서 정화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이죠. 이거 뭐랑 맨날 비교해서 공부해요? 행정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 40일, 자치법교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렇게 해서 따로 암기를 하지만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틀렸죠, 2번이? 이거는 간단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제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일단 인사관계에 관한 사항 맞죠? 그렇죠? 자, 지금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제가 있는데 그 적용제의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성질상 혹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 보장을 받았다면 굳이 행정절차법을 적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이면서 그렇죠? 성질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기 곤란하다면 그러면 행정절차법 적용할 수 없고 그런 사유면서 혹은 그의 준하는 절차 보장을 받았다면 그러면 행정절차법 적용할 필요 없다. 자, 여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별도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 신청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쵸? 신청할 거면 제대로 신청해라. 명확하게 신청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청했다면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가 없다. 이건 너무 기본 강의 수준의 판례다. 아주 처음 공부하는 판례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명한 판례다. 그렇죠? 사전통제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거부 처분 자체가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왜?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그 내용은 누가 정했다? 당사자가 정했다. 관할 행정청은 거부할 뿐이다. 거부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들어봅니까? 그렇죠? 그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 행정청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 행정청이 다 정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변명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신청자가 신청 내용을 다 정했고 거부만 할 뿐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사전통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암기도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 8번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의 이의가 있으면 시정명령, 취소처분, 정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월 이내에 대법원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니다. 어디에다가만? 이거 빼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문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정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렇게 정하고 있지 여기에 시정명령까지 지금 대법원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누가 시정명령하는 거예요? 자, 시도에 있어서는 누가 주무부 장관이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누가 감독권을 행사해요? 시도에서,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그 감독권의 내용이 뭐냐 자,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명령이나 처분을 했죠 어, 근데 지금 감독기관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어떤 처분을 했는데 시도지사가 딱 보기에 어, 이게 뭐야? 왜 이런 처분을 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시정명령합니다 자, 시정명령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치사무에 경우에 시정명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위임 사무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리고 기관이임임 사무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런데 이 자치사무, 단체사무, 기관이임임 사무에 있어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먹는다 그러면 직접 시군구청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누가? 주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 처분을 직접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됐을 때 대법원의 소로서 다투려면은요 이 취소 정지를 다투는 것이지 시정명령을 다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비교를 하시라고요 자,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이건 필수 암기조문이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뭐예요? 수용재결 처분이 있었을 때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여러분 이거 행정소송에 대해서 특별규정이죠?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특별 개별규정 있는 거잖아요 토지보상법에 그렇죠? 필수 암기사항이다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이의재결이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 거쳐서 했을 때에는 60일 그렇죠? 암기사항이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행위를 계속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다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한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보여드릴게요 추가학습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것 같다 전부다 일부를 중지 그러면 우리 기억할 때는 전부다 일부를 중지할 수 있고 중지로 요구할 수 있고 혹은 효력유무 또는 존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혹은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확인인데 어떤 처분이 적극적으로 있었으면은 요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이거는 부작위 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부작위 때는 이 3호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변상명령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럴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주민소송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런 건 한 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앞으로 갈게요 요거 여러분들 이런 게 한 번 나오잖아요 그건 관련 지문들 있죠 그거 싹 다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것만 공부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머지 종류까지 싹 다 공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다 직무 이행명령 어디 언제 하는 거예요? 자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에 하는 거죠? 그렇죠? 지자체장이 기관 위임 사무를 지금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안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직무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감독기관은 자 이해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죠? 이게 시정명령하고 차이잖아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자 요건 어땠어요? 직무 이행명령은 거기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 이 경우 지자체의 장은 이행명령 집행정지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됐어요 요거는 암기사항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분 좋게 풀 수가 있었다 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는데요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과의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요 그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관계 일방 당사로서 대등한 지에서 행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따져봐야죠 자 여러분 공법상 계약이 체결됐다 공법상 법률관계가 만들어졌다 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모든 분쟁이 전부 다 당사정입니까?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드렸어요 어떻게요? 이 공법상 계약이 지금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의 근거를 가지고 그 법규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행했다면 이거는 처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법규정이 근거해서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일방의 지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특약상의 지위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들을 많이 걸잖아요 계약 조건 그 계약 조건 그걸 특약이라고 하는데 그 특약상의 해지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특약상의 권리 행사는요 대등 당사자 간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우월한 지위에서의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줘야 된다고요 이건 중요한 일반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정답 3번이다 1번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적용 대상인 정부 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법상 계약이 되는 거 많잖아요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런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같은 경우에 계약을 체결할 때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일정한 형식상 제안을 건다거나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법을 가지고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은 변경되는 게 아니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는데 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법적 규제가 따르게 될 뿐입니다 그렇죠?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자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너무 유명한 판례다 그렇죠?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상의 중소기업 정보와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현을 위해서 중소기업 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요 그렇죠? 대등한 의사표지 합치로써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이다 그렇죠? 대등당사 간에 체결했다 너무 유명한 판례다 그렇죠?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죠 그렇죠?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금액에 국한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약에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그건 민사소송이라고 보셔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당사자 소송이다 그렇죠? 공법상 지금 계약에 공법상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공법상 효과를 발생시키고 원칙적으로 무슨 관계다? 공법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많은 얘기다 문제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야 되고요 문제 10번 국가 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여기까지 풀 때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그렇죠? 2번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 의무를 명하는 형식적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죠 여러분 자기 의무는요 어떤 것의 위법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요 국가 배상 사건에서 지금 부작위가 있는데 위법한 부작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 법을 가지고 자기 의무가 있는지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있는지 따져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규정이 없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요 이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에서 근거주정 갖고 있으면 그것도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조리에 따라서도 인정될 수 있다 했잖아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한 질문이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건 맞춰야 됐습니다 맞춰야 됐습니다 할 때 공부를 오래 하지 않거나 지금 이거를 이제 처음 접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셨죠? 공부를 많이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렸을 때 정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1번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그렇죠 상당히 강한 게 요건 필요하잖아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 사위임을 불문하고 공물은 관리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게 영조물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게 공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물은 국가 재산이나 혹은 공유 재산이나 혹은 민간의 사유 재산이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관리로서 공물을 관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그렇죠? 행정주체에서 특정의 공공 목적에 공유된 유체물인지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설치 공사 중인 옹벽은요 공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공물의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태적 요건과 지정행위가 필요한데 이건 형태도 없습니다 공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깔끔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까지도 솔직히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은 게 이렇게 출제를 하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변별력을 만들려고 조금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볼게요 다음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2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공단의 인정에 의해서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자 이건 어떻게 구별하면 돼요?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결정은 처분입니다 왜요? 자 A라는 사람이 공무원에서 퇴직했어요 연금 뭐 자동으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자 A한테 대해서 지급결정이 나와야지만 A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결정은 뭐예요? 처분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미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300씩 계속 지금 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250 나오는 거예요 내 50만원 어디 갔지? 라고 알아봤더니 법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법 자체에 따른 효과일 뿐입니다 어떤 집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다 처분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소송이죠 상고소송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다 문제없었다 이 정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니까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건 당연하다 자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부가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자 그러면 위헌결정 이후에는 집행을 위한 행위 하면 안 되죠 그럼 위헌결정이 기속력의 정면으로 반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아주 개무시한다는 뜻이잖아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죠 그거는 당연 무효다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거는 필수정리 판례다 가시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쌓아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 맞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구 자체가 아주 조금 국어적으로 봤을 때도 이상하거든요 1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 행정도 사실 좋은 문제 많은데 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상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관계인에게 행하는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해질 수는 없고 왜요? 그러면 꼭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실행행위에 임박했다고 보여질 수 있으면요 빨리 거기 가서 예방활동 해야죠 그렇죠?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해서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행의 착수 전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 경찰관은 이미 행해진 범죄가 행하여지라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이거 뭐예요? 불신검문이잖아요 그렇죠? 불신검문 할 때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할 때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신검문하고 이미 동행을 요구할 때 강제로 구인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임의 수사예요 임의 수사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는 다릅니다 임의 누구의 임의예요? 여러분의 임의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심심하니까 그 지금 혐의자로서 지목받고 있는 A 그렇죠? A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잠시 경찰서 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 싫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싫습니다 하는 사람을 강제로 구인해가지고 대꾸하면요 이건 불법 체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형사수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다 경찰관은 보호조치 자 보호조치 뭐예요 이거? 행정상 즉시강제다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그렇죠 임시영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기간은 시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조문이다 그냥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문이니까 강로에서는 정리할 만 하겠다 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평균 그렇죠?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일반적인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해서는 아니되면 맞죠?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보충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구호자의 가족한테 인계할 수 있으면 가족한테 인계해야지 이 사람을 왜 경찰서로 끌고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났다 그래서 이거는 국어적으로도 이상했고 다른 지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춰주셔야 된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좀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개별법만 물어볼 거예요 유족급여의 지급 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유족급여의 지급 거부는 이거 뭐예요? 행정처분이다 급여의 지급 거부는 대표적인 행정처분입니다 그렇죠? 왜요? 신청권이 있어요 보통 그렇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지급 거부가 되면 뭐예요? 결국 강학상 이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법률의적 행정에 의해서 처분성이 있다고 공부하잖아요 지급 거부가 있으면요 이 사람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권리 의무 변동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자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하여 당사수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거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으면 그거 틀린 지문이죠 자 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해서 당사수송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당사수송은 주체와 주체 간의 다툼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할 수 있어요? 당사수송이? 아니잖아요 이거 설령 유족급여의 지급 거부가 처분이란 것을 몰랐어도요 이 뒤에 지금 나온 논리구조 자체가 이미 틀려 먹었기 때문에 제가 뭘 했어요 지문을 읽다가 지문 자체에서 이미 모순점을 보인다면 그건 틀린 지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해서 당사수송 이미 틀렸다 이게 어떻게 맞는 지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번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본기예요 아셨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본기 마인드 그렇죠? 리갈 마인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무슨 암기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구잡이로 암기하는 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아셨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머리들이 있는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그렇죠?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제외로 봐줘야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다른 국가기관들한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죠 그렇죠? 이런 건 꼭 몰라도요 조문 몰라도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다 이걸 가지고 혹시 내가 모르는 조문이 정답이 아닐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면 되게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쪼잔한 출제라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그냥 이걸 조문 자체의 아주 세부적인 조문 자체를 알고 모르고 갖고 출제를 잘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18번은 그런 출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건 좀 별로긴 한데 그건 지문 구성이 여러분한테 힌트를 좀 줬고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일반적인 경우지 뭐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법리적으로 풀 수 있는 지문을 가지고 해결을 보려고 좀 노력을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찍지 말고 포기하고 찍는 순간은 틀린 거예요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물을 집행해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 조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 수도 있겠지만 기출 지문으로서 그런데 이거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맞춰줬어야 된다 왜냐하면 딱 문제를 풀다가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는데 뭐 다른 거 몰라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수험생의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식 자체가 아닌 겁니다 아셨죠? 수험생이 꼭 100% 다 알아야지만 맞추는 게 아니죠? 자 문제 14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인데 건축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청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할 수 있죠?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부과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 아직 부과 안 했다면 더 이상 부과하면 안 되고 이미 부과했다면 그것은 징수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아직 부과 안 했으니까 부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즉시 중시하여야 하고 그렇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말도 안 된다 이미 부과했는데 왜 징수 안 해요? 의무 발생했는데 그게 어디 간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틀렸다 이거는 기본이다 자 2번 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행이라는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그렇죠? 장래의 의무행 확보 수단이죠? 그리고 어떤 수단이에요?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죠? 그렇죠? 간접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 간접적 수단이다 그렇죠?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자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개고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건 판례 문제다 그렇죠? 개고해야 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 계속 새롭게 부과하는 거예요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는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근데 이렇게 부과할 때는 적어도 개고는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다시 부과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행강제금은 그렇죠?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신전속적인 의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심리적인 수단 심리적인 간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심리적으로 쫄리는 건 그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의무자한테만 지금 부과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쫄리게 해서 의무를 이행하게끔 해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 무효이다 맞아요 많이 봤던 판례다 자 15번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절대로 처분 아니다 절대 처분 아니다 너무 많이 봤다 과태료 부과 처분, 통고 처분 절대로 행정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왜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수송 가잖아요 여러분, 행정처분을 다툴 때요 형사수송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다 정답 1번이다 기분 좋게 풀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 그렇다 이 문제는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기관 위임사무인지를 나눠주시라 기관 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국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자체장에 원래 그 일을 공무원이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국가를 처벌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관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고유의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자체가 별도의 주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양벌 규정의 벌이 뭐예요? 형사처벌을 의미하죠 형사처벌, 형사처벌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언제요? 자치사무일 때요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독점규작법상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그렇죠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의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다 예를 들어서 어떤 A기업, B기업, C기업이 담합행위를 해가지고 200억씩 수익을 올렸다 근데 일반적인 행정의 강제수단을 가지고는요 이 200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고안된 게 바로 과징금이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자,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그렇죠 형벌이 아니에요 형사처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산세도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과실 같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걸 왜 요구하고 있어요? 형사처벌도 아닌데 그리고 이런 거 고의과실 요구하려면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도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왜 고의과실이 필요하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법의 내용이 있잖아요 규정 내용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규정 내용이 있어야지 고의과실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부과 절차에 따라서 과징할 수 있다 왜 조세부과 절차예요? 일종의 세금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15번까지는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안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16번 이제부터는 조문 문제를 얼마나 열심히 정교하게 공부를 했는지 자, 거기에 이제 지금 점수가 갈리는 건데 이거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 조문은 왜냐하면 자, 여러분 중징계랑 경징계 차이 아시죠? 자, 만약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지까지가 중징계예요 감봉경책은 경징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지금 다 중징계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쌩둥맞게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징계 해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려면 중징계 그렇죠? 중징계 시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알아야지 이건 맞춰야 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거다 소속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전입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는 기출문제 어디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장은 업무의 특성, 기관, 사정 등을 고려해서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소속 공무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임용할 수 있다 규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거 세세하게 다 물어보기보다는 이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4번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안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은 급여를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사에 대한 급여를 수급자의 동의 없이, 아니요 동의는 있어야 돼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관할 지역에 지금 뭔가 급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누락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신청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네 직권으로 신청을 해줄 수 있어요 일종의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의 의사를 조금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신청된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된 죄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동의 없이 가 아니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생계 최저 소득 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 인정을 포함해서 생계급여 산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뭐 그렇겠지 중위 소득은 통계청의 자료를 가구 중간값에 청균 줄가율, 가구 다른 소득 차이를 반영해서 가구 구며별로 산정한다 이거는 복지 행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한번 쭉 한번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느냐 그 차이 정도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틀렸어도요 틀릴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그거를 공부를 못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지문 자체가 아예 여러분들이 처음 본 지문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조금 그래도 몇 번 회독을 했다면 맞출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강론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수험생은 요건 맞추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셨죠? 됐어요 아 근데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저는 17번 같은 것도 문제들 좋은 문제 얼마나 많은데 저런 걸로 무슨 당락을 좌지우지 하려고 뭐 그럽니까 자 그리고 이거요 이거 되게 웃겨요 문제 환경영향평가제도 재난 및 안정관리기본법 3조 응급조치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를 수 있어요 이 조문 자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죠 그죠 환경영향평가 대상적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요 자 헌법상의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처럼 이런 추상적 권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장 입증을 해가지고 원고적 조약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건 너무 유명한 판례니까 리을은 무조건 옳은 것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리을이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 때 지워야죠 일단 그럼 기역 니은 아니면 기역 디귿인데 이건 찢기신공이에요 왜요? 기역은 다 들어왔어 그럼 이건 맞는다는 거죠? 맞는 지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니은 아니면 디귿인데 찢기신공 들어가는 거죠 자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자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이하기를 확정될 남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환경영향평가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해당시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둘 다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고 봤을 때 그럼 찍기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기역 디귿으로 찍을 것인가 기역 니은으로 찍을 것인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운적인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게 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좋은 판례들도 정말 많고 굳이 조문 세 개를 나래비로 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거는 거의 운적인 거고 다른 건 실력으로 당락 좌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틀릴 수 있었다라고 보여져서 19번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 이거는 중요한 조문이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단서를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예비비는 원래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총회계 100분의 1 이내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산해 두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요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서 사용 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산할 수 있대요 어 그러면 이러한 사용 목적에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해서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까봐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 충당 지정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자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정리하시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됐다 자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서 1번이 정답인데 도지사를 대표한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 소유권 확인의 소는 여러분 무슨 소송입니까 자 이런 한고소송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고소송 말고는 다른 다수의 소송들 한고소송 말고 다른 소송들은 주체와 주체 간의 소송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도 교육감이 지금 누구를 대표해서 도지사를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그러면 도를 상대로 하고 있고 이 도 교육감은요 도를 또 대표하기 때문에 결국 도와 도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이런 소송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적법 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좋은 문제가 보여집니다 됐어요 요정도 맞추시고 그리고 2번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다른 행정기구를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한 경우 아니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장이 행정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의회 의원이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방의회가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의결 또는 재의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누구의 의사가 왜곡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사가 왜곡된다 호적 사무는 우리 판례 정리했죠 어떻게 전국적으로 통일적 사무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적 사무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직무 이행명령의 대상은요 기관이임 사무죠 뭔 자치사무입니까? 됐어요 그래서 17, 18번 말고는 맞추면 좋습니다 맞췄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앞에 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90점에서 95점이라는 얘기인데 이 지금 90점인지 95점인지 혹은 100점인지가 어디에 좀 좌우되고 있다? 좀 운의 좌우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아쉽고 이 부분은 사실 좀 난도 높은 총론 문제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법 문제는 괜찮게 출제됐으니까 뭐 그런 형식으로 나왔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조문에 대한 대비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의 학습 방향성에 이에 맞게끔 학습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하자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총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하는 대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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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